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포인트모바일 포인트모바일 되겠고 코드번호 318020 되겠습니다 그 포인트모바일 제목도 꾸준히 설명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오늘 1월 19일 오전 10시 11시 지나고 있는데요 어 지금 57400원 그냥 뭐 보합건으로 좀 머물고 있는거 보실 수 있을거에요 포인트모바일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좀 설명드리자면 자 첫번째로 아마존이 이대주주죠 아마존이 이대주주다 세계 최고의 유통회사가 이대주주로 있고 아마존이랑 공급계약 체결을 맺었다 PM5라는 제품으로 맺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오늘 이제 뭐 어제까지 장영향으로 좀 빠지다가 사실 좀 이쪽으로 보합건으로 머물줄 알았는데 뭐 좀 장이 빠짐으로 해서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 보여줬어요 근데 오늘 그래도 좀 끌어올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어 포인트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료의 힘이 워낙 강합니다 갖고 있는 재료의 힘이 워낙 강이기 때문에 어 오히려 그 뭐 55,000원 밑으로 빠지게 되면 저는 좀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또 말씀도 드렸고 6만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좀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어 6만원대 55,000원대 깨지자마자 바로 또 매수세에 들어와서 바로 좀 끌어올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뭐 장의 영향으로 그냥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 그 장 보시면 코스피 다시금 상승 중에 있고 코스닥은 좀 내려가다가 다시금 좀 윗골이 말면서 좀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음 근데 일단은 코스피가 회복이 돼야 코스닥도 따라가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좀 우상향 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자 일단 1봉상으로만 좀 볼게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하락이 그냥 하락이 아니라 저점대를 끌어올리는 상승이죠 어 하락세라도 그 저점대를 끌어올리는 하락이 있고 그리고 상승세라도 저점대가 내려가는 상승이 있거든요 어 어쨌든 울려있는 분들이 있더라도 아마 큰 낙폭은 아닐 거예요 지금 생각보다 포인트 모바일을 되게 견고하게 좀 받쳐주고 있다는 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출세수선을 대충 이렇게 그려보자면 이탈을 아직까지는 안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어제 말고 이틀 전까지 이 매몰대를 딱 그려줬으면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여기서 양봉이 떠졌다면 다시금 여기서 말아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게 이까지 빠지면서 조금 불확실해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어 여기서 양봉이 떴다는 건 이제 다시금 저점대를 나는 올라갈 거야 야 라는 신호로 좀 보셔도 될 거 같아요 자 추세로 본다면 15분봉 한번 볼게요 15분봉 한번 보자면 자 15분봉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상승곡선 이게 굉장히 적용이 잘 됩니다 A, B, 포인트 C, 포인트 여기 보시면 이런식으로 상승 나왔고 하락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상승세로 갈려다가 끄쳐버리고 쭉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금 A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뭐다? 생겼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제 생각엔 6만원 선까지 좀 터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6만원 선까지 좀 터치해주고 상승국산. 오늘 이렇게 끝나고 내일까지 양봉이 들어온다면 이거는 저는 좀 적극적인 매수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매수 관점으로 보자면. 그럼 좀 보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미리 좀 보유하고 계신다면 그냥 조금 어느정도 시간 갖고 들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재료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또 뭐 아마존이나 대형 발주가 이어진다면 당연히 주가의 큰 영향 상한가라고 하죠. 이런식으로 긴 양보가 하나 들어올 가능성은 크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 종목 자체가 지금 되게 상승 시그널이 좀 뚜렷한 편이에요. 이런식으로 상승이 나올 땐 아예 상승이 확실하게 나오고 저점대까지 우하향을 하다가 상승국선이 양봉이 두세개가 출현하자마자 바로 상한가가 나왔죠. 이런식으로 시그널이 좀 정확한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자면 단타적인 접근으로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 하나 보여드리자면 지금 서울시 하이서울기업 13억불 수출 성과에 포인트모바일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포인트모바일 대표도 성장세가 있는 회사라고 언급이 되고 있죠. 그만큼 이제 시작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볼 것 같아요. 포인트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사실 그 이쪽 업계에서는 세계시장 탑3에 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좀 계속해서 좀 성장세나 주가에 당연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런 것들 좀 계속해서 좀 살펴볼 필요는 당연히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종목 드리고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여기 라이브로 반짝반짝 빛나는 배너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주고 있는 게시판이 확인이 되시죠. 최근 거 보시면요. 오늘 22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보시면 이렇게 AP투자연구소 김용선 소장입니다. 어느덧 20만명이 넘었습니다. 브이로그도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장전에는 미국증시 전일미국증시 이렇게 쭉쭉쭉 이야기 해드리고요. 관련해서 이슈나 특이사항 동향 같은 거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9시부터 국제약품 현재가 11,000원 기준 매수 무료로 종목을 드리고 있죠. 1차 목표가 11,400원 손절가 1,500원으로 대응합니다. 현재 9시 1분 리노스 현재가 1,4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440원 손절가 1,340원 대응합니다. 9시 2분엔 태고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금일 무료 추천 중 국제약품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차트 또 그림 바로바로 수익 났던 것들 그날그날 수익률 바로바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추천드리는 내역들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9시 5분에는 제시해드렸던 추천매수가 대비 8.18% 상승 8%면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죠. 국제약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리노스 같은 경우에도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이라고 폭죽이 터지네요. 무료 추천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서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신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VIP분들 이런 관련 내용들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추천드리는 내역들 다 보여드리고 있고 물론 100% 다 오르지는 않겠죠. 한두 개 빠지는 것들은 있겠습니다. 그러시지만 도움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고 또 수익 좀 잘 내실 수 있게 성공 투자 기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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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